미생물 감염으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폐혈증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병관리청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집한 1만 3천여 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혈증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29%, 병원 발생 38%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12.5명으로 전체 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소치입니다. 지병청은 폐혈증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인지도는 35%로 다른 질판보다 훨씬 낮은 편이라며 폐혈증 인식 제고와 조기 진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